인천이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 공감도시로 도약합니다. 2040 차세대 여성 리더인의 밤이 1일 이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는데요. 이들은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과 나눔의 실천을 위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가 7년간 양성한 2040 차세대 여성 리더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흥겨운 식전공연과 유정복 시장의 300만 인천시대 여성의 성장과 리더십 특별강연으로 이어졌는데요. 참석자들은 여성 리더들의 끼를 마음껏 펼치는 재능 한마당과 함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 리더들은 2017년에도 소외계층을 향한 재능 나눔, 행복 나눔 릴레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여성 인재들이 양성이 행복한 300만 인천시대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의 2040 차세대 여성 리더들이 앞으로도 발전과 화합을 통해 따뜻한 인천 만들기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온통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 인천의 2040 차세대 여성 리더들입니다.